신형 BMW Z4 로드스터 양산형이 정식으로 공개됐다. 공식 명칭은 Z4 I 퍼스트 에디션, 퍼스트 어디션, 동적인 비율과 감성적인 디자인, 매혹적인 스포티함으로 오픈 에어링까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다. 시선을 사로잡는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컨셉트카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 여기에 환한 눈썹처럼 치켜 올라간 LED 라인이 합쳐져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낸다. 입체감 가득한 범퍼에는 덧니처럼 붙은 공기의 빗구가 자리한다. 앞바퀴 팬더 뒤 커다란 공기 배출구는 캐릭터 라인과 웨이스트 라인, 사이드 스커트와 어우러져 Z4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흐름은 늘씬한 피트니스 선수의 장골에 걸려있는 듯한 리어램프로 모여들고 엉덩이 끝에 살짝 튀어나온 매력적인 트렁크 덮개로 마무리된다. 뒷범퍼 양끝에도 커다란 공기 구멍을 만들었다. 사각 배기구 사이에는 커다란 디퓨저를 배치해 공기 흐름을 정리해준다. BMW는 이런 모든 포인트를 건개취되 자연스러운 섹시함을 더했다. 사고로 차가 전복될 경우 탑승자를 보호하는 롤오버 아치 역시 마찬가지. 실내는 최신 BMW 시리즈 언어를 따르고 있다. 운전자 중심으로 꾸며진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BMW 라이브 콕피 프로페셔널, 리브 콕피 프로페셔널,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등은 네트워크 기술로 운전자를 보조한다.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는 시트는 베르나스카, 버네스커, 가죽으로 감쌌다. Z4i 퍼스트 에디션보니 바레에는 최고 출력 340마력을 내는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 6초면 충분하며, 전자제어식 댐퍼와 M스포트 브레이크 시스템, 스포트 서스펜션 등이 곁들여진다. Z4i는 낮은 무게 중심과 앞뒤 50으로 균형 잡힌 무게 배분, 컴팩트한 휠 베이스, 앞바퀴와 뒷바퀴 거리, 민첩한 핸들링 등이 결합돼 강렬한 주행 쾌감을 안겨준다. 즐거운 오픈 에어링을 원한다면 BMW Z4i는 어떨까? 이미지, BMW, 박지민 잔 팝칼렙, 코, 케야, 카피라이트 카렙 본기사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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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